LA여행 온김에 골프 한번 쳐볼까요? 현지인만 알고 있는 LA골프장 정보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LA에 살면서 골프장 산책을 즐기는 아마 싱글입니다. 오늘은 장타를 연습하기에 좋은 우돌리 레이크스 골프코스를 소개합니다. 숲과 여러개의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코스입니다. LA공항에서 차가 막힐 때는 1시간 정도 걸리고 평상시에는 약 30분 정도 걸리는 골프장입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내비게이션이 도로 중간에서 끝납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조금 직진 후에 왼쪽에 간판이 보입니다. 좌회전하시어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평지로 이루어진 편안하고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연습장은 인조 매트가 아니라 천연 잔디에서 프로 선수들처럼 연습할 수 있어서 실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더게티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료지만 방대한 미국과 유럽의 예술 및 건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코스트코 홀세일, 타겟, 랄프스 등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남은 일정 LA여행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골프장 산책에서 뵙겠습니다. 안녕